우리 1분만 쫓는다 했죠? 진짜 너무 힘들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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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보지? 댓글을 로빈이 꼭 인사? 아직? 아직 오케이 8분까지 딴소리 하다가 8분에 인사하자 우리 집착 아니야 이거? 언니 기억 안 나 이거 댓글 보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우리 너무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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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봐야 돼 그걸로 언니 있잖아 아이디 좀 보내도록 하면 되지 않아? 형도 큐? 형도 큐? 멈춘 척 멈춘 척 멈춘 척 멈춘 척 우리 둘이 우리 둘만 멈추면 어떻게 해 후아 나 이거 사실 이거 한번 돌려봐도 되나? 응 뭐? 그니까 회판이 있었어 아니면 저기 하나 더 있긴 해 케이크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해? 이거 먹으면서 하면 안 돼? 하자 컷 그거 먹으면서 하고 저기 또 있어 우리 컷팅식도 하자 우리 컷팅식 어때? 어때? 내가 귀엽게 조금 내려왔어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나? 아 아 이제 내가 떨려 와이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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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연결이 안 되나? 어 잘했어 인사 8분에 할 거야 그럼 진짜? 이거 켜놓고 그냥 8분까지 기다려? 아직 안 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8분에 켤 건데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리허설이에요 여러분 제 입술이 너무 연한가요? 아니요 입어요 괜찮아? 제가 너무 진해서 그래요 맞아요 완전 비겨냈어 이거 좀 해줘 응 응 내가 리본 만들어서 우리 그거 있어? 초? 리본? 아 초? 이거 있어? 응 그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한번 켜봐 봐요 언니 브이앱들 거기 들어가서 됐어? 이만? 어때? 됐어요? 응 지금 몇 시야? 3분 4분이에요 지금 It says do you want to turn off? Turn on? 언제 인사할 수 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케이 더워 더워 Happy anniversary creams Thank you 우리 언제 우리 진짜 팔벌리는 인사예요? 우리 이제 인사할까 봐 네 그냥 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요 우리 방금 되게 잘 맞았어 우리 그룹이잖아 잘하고 있었어? 우리 둘이 됐잖아 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우리 3rd anniversary에 축하합니다 Thank you 유튜브라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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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말라 안돼 굿말라 있어야 돼 안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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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3주년이라니 우리 작년에 여기 2인 거 맞아요 진짜 그때 우리 막 케이크 만들? 막 데크리트 하잖아 맞아 맞아 글씨 썼어 이게 훨씬 더 예쁜 걸로 왜냐면 내가 내가 그 글씨 먹고 싶다 진짜? 이런 애플 거 오케이 그 글씨 봤는데 되게 꼬마거리더라고 우리가 쓰는 거 맞아 진짜 사진 봤는데 잠깐만 죄송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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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중간에 있어 네 큐큐큐큐큐 큐큐큐큐 난 내 입술을 더 먹으면 안 돼 지금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응 여기 되게 괜찮은 브이앱 스폿이다 그러게 여기는 부엌입니다 안녕 근데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나도 케이크 리사가 만들었네 제가 왜요? 너무 이뻐서요? 여러분 여기 아니면 이거 파 먹어서 향초 성... 그리고 성냥 그거는 큐큐가 먹었어요 큐큐가 큐큐가 배고팠구나 그래도 이건 3주년 케이크인데 좀 그랬어요 해피 버스데이 블랙핑크 땡큐 땡큐 We will love you forever 블랙핑크 축하 축하드려요 봐봐요 블랙핑크예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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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뮤직비디오 불장난 맞아 맞아 불장난 때 대박 감사합니다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의도치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 다 받으세요 고마워요 와우 이거 봐 조금만 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두 번 해볼게 시작 해피 버스 넌 태국어 안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국어해서 근데 태국어 안 블루 블랙블블브 근데 태국어는 해피 버스인데 진짜 진짜 너는 모든 곳에 남아있는 고양이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첫 반을 한국어로 하고 두 번째는 영어로 두 번째 반을 영어로 잘 할 수 있겠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블랙핑크 엔블블브 아니 우리의 생일 해피 버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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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누구야? 이쪽이면 언니가 이쪽으로 봤으면 이쪽이 이렇게 했어 너야? 코코 코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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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목욕했어요 블랙크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원래는 소원 얘기하면 안 된대요 진짜? 그러면 소원 눈빛으로 얘기하죠 소원 얘기하면 안 돼 시작 너무 뻔했다 소원이 진짜? 채원이 좀 진지했다 채원이 거 나 눈물 날 뻔했는데? 내 거는 내 거 좀 봐주세요 이사야 이사야 쿵쿠 미녀 왜 그래? 나 진짜 왜 그러냐? 3차장에 너 이사야 쿠쿠! 쿠쿠 너 뭐 빌었어? 아 쿠쿠! 복수 안 났다 오케이 쿠쿠 now you're free You're free to you 오! 너의 별 그램이 20밀리언이 됐다 감사합니다 오! 춥자 춥자 같은 날 이렇게 예이 너 새로운 사진 계정 봤잖아 아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요 작가님! 나도 설명할 수 있어 너무 많아요 나도 작가님 사실 작가님 제가 많이 배우자 근데 너무 우연인 게 사실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나? 좀 우연이었어 운명인 거지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응 허락을 받고 응 이제 계정을 만든 이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든 후부터 응 조금 조금 핸드폰을 뒤지면서 사진 업데이트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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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드디어 이제 3주년이 됐는데 짠 했는데 응 모든 게 이렇게 잘 잘 맞아가지고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그러니까요 hii&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니 너무 너무 기쁘네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요? 제가 막 심심할 때 들어가서 emp alex 감탄해요 진짜 사진들이 ống 이뻐 아니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쁜 거는 그거는 정치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아 진짜? 이제 그 하얀 칸을 진짜? 하얀 칸을 만들어서 이제 좀 균형을 맞춰서 막 하는데 이제 몇 개 이렇게 눌러서 딱 업데이트 눌렀는데 밀리는 거야 한 장 막 늦게 되고 막 이래서 막 순서 잘못되고 계속 혼자 막 왓츠 롱! 막 이러면서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너무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막 하나도 겹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어플이 있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 열심히 틈틈이 올릴게요 앞으로 멤버들 사진도 많이 올라갈 예정인가요? 오 예! I model number one 아! 땡큐! 아 땡큐! 틈틈이 소소하게 올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거를 여기 한 템포가 느려가지고 리사가 방금 그런 걸 봤어 이거 보면서 웃어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거지 근데 먹어요 우리... 먹을까? 먹을까? Because I'm hot 아 이거 춥다 확 싸늘했다 언니 패딩 있어 혹시? 소름 먹어 진짜 나 패딩도 났어 패딩이랑 팔 못하자 좋아! 나 걸을래! 나 진짜 진짜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어 답은 뽑기 제비 뽑기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제일 왼쪽 언니 뭐라고? 제일 왼쪽 나 일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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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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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잖아 너잖아 여러분 아시죠? 리사가 여기 계속 나오는 그런 귀여운 꼬마 닮았다고 저희가 맨날 얘 닮았다고 난 뿡! 아 뿡? 아? 그럼 뿡! 뿡 뿡 뿡 뿡 난 뿡 나와주기 시작 뿡 다 같이 어? 근데 잠깐만 이건 무슨 일이야? 뭐야? 아 나 포크 너 포크 아니야? 나 포커먼스 이걸로 먹어도 돼 섞어 필요 없어요? 이거 뺄게 아니야 이거 두고 모래처럼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저희의 3주년을 축하해주시는 맞아요 보내주신 아디다스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블랙핑크 3rd anniversary Congratulations Thank you 3stripes loves you Thank you We love 3stripes Yeah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팍 하고 싶다 해봐 진짜요? 와우 진짤 줄 몰랐어 뭐야 안 해놔 뭐야 안 해가 빨간색이야 이건 뭐지? 개건소리 케이크다 크림치즈다 진짜 맛있어 우와 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왜? 왜? 왜냐면 내가 봤어 자느라 응 나 요즘 너 게임했어요? 서로 문자 했잖아 아 일어났냐고 어디야? 나 방 나도 방인데? 너무 조용해서 난 잤어 맛있다 구구 누나 케이크 줄게요 블링크에 댓글 한 번 제가 저는 영화 보고 왔는데 진짜? 엑시트 엑시트 맞게 봤어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나 보고 싶었는데 맛있죠?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 계속 웃었어요 계속 너무 웃겨 나도 보고 싶어 뭘 봤어? 보러 가자 한국 영화 한국 영화 엑시트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 다 같이 본 게 없는 건가? 다 같이는 좀 힘들어 다 같이는 진짜 없어 아니요 아니 얘 만화인데 뭐? 만화야 만화잖아 주토피아 영화관에서? 아니야 주토피아 봤잖아 영화관에서 아니야 나 여기서 봤는데 아닌데 나 봤는데 그런가? 아니야 누가 나랑 같이 봤어 100% 나 너 어디 나도 같이 봤나? 안 봤다고? 그런가? 말해 봐봐 말해 봐봐 말해 봐봐 그거 너무 들리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키스 언니 진짜 기억력 좋다 맞네 맞네 뭐?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누가 들린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말해 대박 진짜 몰랐어 진짜 그거다 진짜 그거네 맞네 맞네 내가 아까 이상한 댓글 봤어 뭐야 3주년인데 너무 못 봤다 나 혹시 머리 머리카락 했어? 우리가 소통을 해보길 원하나 봐 소통을 해보자 소통? 우리 어떻게 3주년까지도 소통을 못하니 언니 근데 진짜 나 여기 뭐 있어 이거야 진짜죠? 진짜 없어 진짜야? 진짜 없어 나 읽어볼게 우유 먹고 싶다 우유 먹고 싶다 소통 타임 야 우리 소통에 아무것도 없어 어떡해 어떡해 랄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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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좋은 이름 랄리세 좋은 이름 안녕 랄리세 정말 좋은 이름 랄리세 왜 이렇게 이사갖고 케이크 정도 걸려가지고 어 죄송해요 미안해 고고 왜 달래 악수 악수 아니야 디엘 아 목말라 크림치즈 목말라 블링크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블링크 근데 이거 뭐야 소통을 원한다고 소통을 원한다고 음 마이 teenage inspiration right in front of me 어어 아 let's be inspirational for a second 어떻게 해야 되지 like how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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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nd why do we own this and this is a teenage this is not this is not this is not i love seeing you eat well thank you thank you this is a this is a really good cake mhm where are you guys right now right now 숙소 숙소 나도 너무너무 기대 중 어? 아닌데 나도 너무너무 기대 중 아닌데 우리 3주년 기대수만 준비했지 팬미팅이라고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 단체 좀 못 봤고 난 너네 아 여기 그냥 댓글에 기대 중 있을지도 없지도 모르는데 왜 기대해? 응? 왜 기대하지 너 운티난다 왜 기대해? 레드 벨벳 케이크이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빨간색이에요 회사가 혼자 때려줘 뭐야 콜라가 있었어? 아니 커피야? 커피야? 갑자기 저도 아 이거 좋다 3주년 소감 말해주세요 어디서 났어? 어 원회들 뽑아왔어 3주년 소감 좀 말해달라고 한참 얘 한 명씩 그러면 어 아직 아 그러면은 네 왜왜왜왜왜왜왜 어 팬미팅 공지 떴어요 크크크 이렇게 오늘따라 우리가 비밀이 먼저 여러분 안 떠는데 왜 거짓말해? 진짜 웃긴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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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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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기할 수 있는데 오 이런 아, 츄장! 아, 츄장? 아, 츄장! 인정하겠습니다 리사는 뭐야? 저요? 저 리따 아, 리따? 리따 그거 알아? 달리고 같이 달리는 거? 진짜 잘... 우리 그거 하면 언제 해볼까요? 달리고 달리는 게 뭐야? 저 책남지요 아, 책남지? 너 책남지야? 아, 예전부터 진짜 너 새로운 거 지워보니 맞아 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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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아, 알겠다 탄남지? 탄남지? 나 탔다고 탄남지? 맞아요, 다 많이 갔다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오늘 you look so exotic and like sexy 아, 맞는데, 미안해요 근데 저 좀 탔어요 탄남지를 근데 우리 다 탔어요, 여러분 다 탔어요 우리 진짜 다 탔어요 Let's not go there 다 같이 탔어요 근데 저 뭔가 탄 거 좀 좋아요 뭔가 건강해 보고 뭔가 자신감이 못 태워 더 해, 더 해, 더 해 나 이거 좀 채워졌어? 아니요 왜 이렇게 예민해? 아니, 여기가 못 하는데 진짜? 가위바위바해서 여기 물 채워 오게 하자 걸, 안녕 가위바비뽀 가비바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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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제쯤 우리 다녀와요 근데 우리가 3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알려줄 분이 있을까? 여기 있잖아 뭐예요? 이거 언니도 모를걸? 우리가 3년 동안 간 나라의 개수는? 그러니까 들린 도시의 개수는? 헐! 거기, 퀴즈인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우리 그럼 다 해볼래? 해볼래? 그냥, 그냥 게스 해보는 거 오케이 게스, 그냥 진짜 게스 근데 누가 답변한 게 있나요? 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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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뉴욕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원래 뉴욕 시카고 막 이런 거 저는 37개네 만약에 한국이면 사업... 뭐야? 그러니까 이번 투어 때 우리가 돈 개수 얘기하는 거지 투어 말고, 투어 말고 3년 동안? 3년 동안? 블링크 그리고 투어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예 태국, 아, 그냥 뱅크 근데 그걸 블링크가 알까요? 그럼 이거야? 봐봐 알겠지 블링크는 다 알아 오케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블링크가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 응, 괜찮아요 근데 봐봐, 만약에... 근데 보면 말해줄 것 같아 근데 지금 다 준비가 됐는지 누구에게 댓글 누구에게 댓글 나는... 아니, 봐봐 만약에 이거는 태국 있잖아 그러면 방콕... 방콕 고사모잉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럼 훨씬 많네,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진짜랑 그럼 42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럼 LA에 우리가 코칠라 갔던 거는요? 팜스프링은 아니지 왜? 팜스프링은 똑같지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아니야? 정답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압구적으로 한 건 아닌 거잖아 서울, 부산 이렇게 도시, 시티 뭐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나라라고 해야 되겠다 나라로 해보자 나라로 해보자 나라로 해보자 왜? 왜냐하면 우리가 32개국 투월했잖아 진짜? 응 그러니까 대충 한 몇 개 더 넣으면 그래, 그러면 기다려봐 37개라고 했어요? 응 So what? So what? 나도 뭐야 저게, 저거 빨리 때려줘 미안, 나 38 아니지 미국은 한 개로 쳐야 되니까 나라가 32개라고? 이렇게 우리는 나라로 갔다 왔어? 미국 투어 아시아랑 미국, 유럽 나라가 그만큼이나 돼? 미국이랑 왜냐하면 미국 미국 하나로 쳐도 미국을 하나로 친다고? 지금 나라로 하자잖아 나라로 하자 뉴욕, LA가 하나야? 그냥 다 하나지 미국을 하나로 치 그럼 완전 조금이지 열 몇 개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잠깐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 왜냐하면 유럽도 하나로 쳐 블링크 사이에서도 일단 포기, 포기합니다 이제 블링크 블링크도 몰라, 내가 봤을 때 몰라 They're not even talking about it I swear to God They're like They're like, Jenny sing your rap and has nothing to do with what we're saying 너무 웃겨 블링크는 뭐라 할까? 하지 마요 왜냐하면 블링크 머리 아프거든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왜 안 할게요 저희도 포기했어요 사실 블링크 somebody said this and you just started like 나 진짜 잘해 아 진짜 웃기다 왜 이런 걸로 토론하니? 너무 어렵지? 봐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긴 끝 아니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아니면 제일 기억 남는 도시? 어? 어디서 했지? 안 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절반쯤?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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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절반? 절반은 아직 멀었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러면 너무 너무 우울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래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절반이에요 솔직히 지금 행복보다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약간 여유를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뭐해서 좋겠냐면 투어 돌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 짐 사는 거 짐 매일 가 매일매일 호텔을 바꾸면서 또 가 짐 사! 오케이 짐 사! 오케이 진짜? 진짜? 진짜 저 물건 진짜 맨날 그래요 못 찾아 못 찾아 나의 시선을 여러분 저희가 각자 화장했는데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그럼 우리 클로즈업 타임? 그거 캡처 그거 뭐야? 캡처 타임 투표할 때 할 때만 그거 마지막 한 번씩 찾아보잖아 윙크 한 번씩 하잖아 나의 시선을 바라볼게 아프가 저기 저기 돌아가기가 힘들어 빨리 밀어줘 트로트처럼 부르고 있었어 다 너무 힘들어 빨리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덥다 요새 날씨 진짜 너무 덥다 갑자기? 갑자기 고객님 진짜 더워 난 어때? 내 화장은 어때? 굉장히 부끄러워 보여요 하나 둘 셋 나 너무 방금 막 내 화장은 어때? 그럼 한 명씩 그거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채영이 꺼를 우리 셋에서 5점씩 준거였어 만점이 15점인 거야 오케이 어 나 바로 줄 수 있어 자 오늘? 제가 잠깐만 봐봐 나는 근데 채영이 평상시의 화장이랑 비교한다 안 돼요 언니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오늘 딱 봤을 때 언니의 소감을 그냥 말해주면 그럼 이거 너무 상처받는 게임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그런 방법은 그냥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진짜 근데 오늘 렌즈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애초에 한참 나 너 립스를 바르고 올래 그러니까 렌즈도 시? 메이크업 You know? 우리 웬만한 메이크업 그러니까 너 맨날 이거 끼잖아 요새 아니야 맞아? 나 며칠 만에 너가 어떻게 하니? 알지 당연히 알지 그래 너 말대로 어제 오랜만에 낀 거였어 목걸이 차고 올까? 이 사건 보니까 다 차고 올까? 나도 좀 차고 올게 우리 다 같이 차고 올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건 완전 호모동 같아 나 배고파 여러분 지수현이가 배고프대요 우리 ASMR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라만 안 들어갈래 아 잠깐만 자라만 안녕히 가세요 제발 소리 출보십시오 언니 여기... 여러분 자, 제가 개그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으로만 드려봐 뭔가 리사야, 모자를 벗어 이러는데 벗어? 노노노노уй 바로 진짜 못 볼 걸 본... 나 레사가 뭔가 뭔가 ASMR 한 다음에 먹고 왜 이렇게 소리 내놓을까? 내가 바로 ASMR의 거지 한번 오늘은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똑같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뭐야, 이상한... You'll make a noise with the first time we eat it 빨리 다 먹어, 그거 먹어, 이거 무조건 먹어 이거 먹어 오늘은 케이크를 먹어봐 왜 잤어요?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리다니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ASMR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 봐요 왜 그래서 점수를 줄 거야?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야, 진짜 아닌 거 같아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같지? 아닌 거 같은데, 나 봐도 너 처음 먹은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야 진짜 찰흙 맛이었어 진짜? 먹을 수 있는 거네? 텐스 like clay or something 아, 나 안 먹을래 당연히 안 먹을래, 왜 다 먹어본 거야 우리 이제 점수 줘보자 그럼 메이크업에 대해서 일단 저부터 어때요? 저는 좀 약간 자스러운 뭐? 자스러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는 데 했는데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그러니까 5점이 만점이라고? 들어가봐 나는 이렇게까지 다 볼 거야, 여기까지 근데 어? 나쁘지 않은데? 난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점수 같아요 이제 케익을 조금 옆으로 밀까 봐 그래 제형이 아, 맞아 거의 다 이제 제형이 딱 밀었는데 제형이가 딱 없어 아, 리사는 나는 오늘은 딱 봤어 어, 리사야 너 진짜 메이크업 잘했다 이거 나 왜냐면은 조금 대충했어, 눈썹 응 마스카라를 되게 대충했어 오, 약간 무슨 일이지? 이런 느낌? 아, 맞아, 눈썹 뭐 이렇게 천이 있어, 안에? 눈썹을 빗었어야 되는데 저 안 빗은 느낌 저는 5점 만점에 3점 8 드리겠습니다 3점 8 야옹은 언제요? 언니 Very generous Very generous judge 난 3점 왜? 왠지 알아? 저 눈썹이 너무 비어있어 언니랑 속도 비어있거든? 아니 바로 막 하늘 하늘 제형이는? 아니, 지선이, 지선이 했어 했어? 아니, 점수 줘야지 아, 놔, 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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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아, 블랙핑크 해놓고 있네 나는 3점 5 아, 아니야, 3점 2점을 줄겠습니다 그럼 최고 점수, 내 점수랑 최저 점수 이거를 빼서 그냥 3점 2점인 걸로 아, 3점 2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막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코마야 자, 지수 언니의 메이크업을, 어? 생각보다 그게 나쁘지 않은데 눈썹이? 왜냐하면 언니 거의 10분 만에 준비했잖아 볼게요 근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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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살짝, 어, 오케이 리사야, 약간 이게 꾸민 듯 안 하는 듯 메이크업을 한 듯 안 하는 거 아닌가? 꾸안꾸 꾸안꾸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나 오늘 메이크업했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눈이 확 올라가 있잖아 근데 잠깐만요, 마스카라 하신 거예요? 감자, 오케이 왜? 안 한 줄 알았어 아, 투명 마스카라네요? 아니야, 아니야 라인, 라인, 라인 여러분 라인 하신 했어 투명 마스카라네요 아니야, 얇은 마스카라로 해서 그래 나도 그거로 했어 응? 몇 번을 칠한 거야 한 번! 진짜? 나 한 번 딱 했는데? 뭐야? 갖고 싶어 틀게 좋아 자, 봐봐, 잠깐만요, 커버를 안 하셨어 깎이겠다 아니야, 잘 들어봐, 왜 했는지 알아? 라리사가 추천한 거 컨실러 사서 했는데 참고 와! 아니, 갖고 와! 어디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야 그럼 저는 내 백팩에 파란 파우치 있어 저는 3점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수 언니를 아는 결과 아는 결과? 아니야, 오늘 진짜 잘 써 내 메이크업 실력이라는 게 폭발해버렸다 괜찮아, 중발되겠지 여기 밖에 안 보여 뭐지? 아, 저 봐 이거 내가 싫어 이거 샀어? 내가 추천한 너 거 아니, 왜 이거 샀어? 내가 추천한 거 사야지 그거 사려고 했는데 나 오늘도 하나 샀어 어디서 샀어? 올리브영 내 것도 샀어 줘봐 언니, 저는 4점 forever young forever young 나는 이런 느낌 좋아 4점 2점을 주겠습니다 낙수아 리사아, 너는? 안 갈려지지? 난리사? 봐봐 제가 내가 화낼 때 그냥 막 덕지덕지로 이렇게 보일게 그냥 어, 안 가려져 안 갈려지는 거잖아 다시 플러스 1점, 이거는 난리사 1 하신 걸로 자, 나는 4점 근데 좀 나아졌어 나아졌어, 진짜 나아졌어 너는 몇 점? 비단해서 찍히면 이거 끝장이야 근데 언니 피부가 좋아서 나 4점 줄게요 피부가 좋아서? 그러면은 어, 나 어디서 못 봐 4점 2점과 4점을 빼서? 4점인 걸로 4점 1점 아니야? 아니, 중간 아니야? 아니야, 빼버릴 거야 그냥 4점, awesome 오케이 자, 저 또 봐주세요 오늘 저 제니언니는 5점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완벽해 오늘은 진짜 완벽해 일단 섀도우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일단 속눈썹도 진짜 열심히 퓨러 하는 거 진짜 저기요 지수 언니의 코멘트랑 너무 차별된 거 아닌가요? 근데 나, 잠깐만 저 좀 봐주세요 저 오늘 좀 프라우더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저는 저의 솔직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아이라인은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근데요?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거 같아요 이 앵글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뭔가 딱 뾰족하면서 되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쪽도 보여주실래요? 아,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네 그리고 오늘 블러셔 느낌도 굉장히 큐트하고요 네, 같이 매칭한 이렇게 반묶음도 너무너무 아, 정말요? 어, 매력 있는 거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랑 이 버터플라이 네, 어 이거 블링크한테 받았어요 네, 블링크 블링크 거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점수는요? 정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치한 입술이 좋아서 조금만 좋습니다 오늘 살짝 글로시를 발려줬네요 아, 그거는 봐줘 그거 아니야 어, 대변인 그거는 봐줘 그거는 봐줘 그거는 봐줘 그래서 저의 최종 점수는요 네 어, 네 4점 3을 드릴게요 와우 이때까지 제일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아싸, 0.1점밖에 차이 안 나고 아니에요 지수 언니가 맞네 언니, 저 점수 줘야죠 봐봐 되게 비열해 너무 비열해 쑥 나는 4.8점 어 왠지 알아? 나 이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 맞아, 오늘 피부 표현이 진짜 이뻐요 좋아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거 같아 어, 매치하면서 그 검은 부분적으로 제가 브러쉬랑 쿠션, 스펀지 새로 샀거든요 아, 진짜 나 봤어, 여기 오래 있던 거? 맞아요 그걸 오래 있던 거 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거? 이거? 여기 있는 거? 이모가 누구 거냐고 계속 그걸로 지금 2,7연속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맞아, 어제도 되게 예쁘죠 피니싱은 파우더 같은 걸로 하셨어요? 아니요, 피니싱은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마쇼 정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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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무슨 연기 하나요, 지금? 저요? 저, 저잖아 진짜요? 오해랑 오랑 4.3 그래서 언니가 최고의 점수를 했어요 미사 5점 주지 않아 언니가 몇 점 줬어? 4.8 그럼 저는 4.8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미사 몇 점이지? 3점이었나? 3.2 3.2 3.2 오케이, 3.2 미사 갑자기 내일 풀면 미사 3.2였어? 3.2 3.2 4.8 4.2 아, 나 오늘 조금 실망스러웠어 로제 씨, 나 아직 점수 안 좋은데? 네, 아직 점수 안 좋은데? 네, 아직 점수 안 좋습니다 그냥 가까이 하고요, 동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마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근데 오늘 아일라인더가 좀 잘못했어요, 이쪽은 아, 정말요? 눈 감아봐요 눈 떠봐요 뭔지 알죠? 살짝, 살짝 달라요 아, 네네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내 생일 생일 5점이에요 우아 우아 솔직하게 말해 주셔요 저는 일단 여기는 다 좋아요 눈, 피부, 눈썹은 저는 다 좋은데 저랑 약간 입술 취향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입술이 저도 좀 아, 입술 색깔이 입술 색이 너무 튀어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저는 로제 씨가 뉴디 한 거 있잖아요 뉴디 좀 더 뉴디 했을 때가 그런 게 좋아요 네네네 그 예를 들면 로디 로디 로너한 색? 그거를 이렇게 말할 일이야? 아, 오케이 그럼 이제 그런 색이 좋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2점 오늘 2점 오, 2점이래, 인사 리사 2점이야? 진짜로? 저는 4.4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당연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무서워, 무서워 솔직하게 강윤상의 진실의 방식이야 진실의 방식 진실의 방식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 뭐야 좀 봐 나도 조금 입술 색이 아예 있긴 해 입술? 오케이 네 근데 4.2? 나는 항상 뭔가 항상 체험했는데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네 입술이 좀 마음에 안 들어 4.4와 2점을 뺀 2점? 보고 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넌 2점 줬어? 왜, 왜? 이유를 이유를 한 번 빨리 뜯는 아이라이너 아, 아이라이너 인형이 안 맞아서요 크게 잘못 뜬나? 알지 봐봐, 봐봐 그거 알아? 너도 안 들렸어 괜찮아, 얘 이미 최저 점수가 나 이미 끝났어 알았어, 알았어 괜찮으려면 최... 2점이요? 설명 한 번만 저는 여제가 약간 이렇게 살짝 내려온 것보다 살짝 올라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점 그러면 오늘 균형이 틀린 거 아니라고 여기 균형이 틀린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자기 점수를 몇 쳐주세요 나고요? 나고요? 4.2요 4.2, 오케이 나도 4.2 그러면 저는 뭐지? 4.8이에요 본인이 주시고 맞아 그리고 여기 꼴찌 자, 오늘 이번 코너는 언제나와 같이 마지막 꼴등이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걸로 제가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연이가 바로 네? 네, 여러분 바로 회주를 할까요? 자, 그러면 와우 장난이고요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블링크랑 인사하려고 저희끼리 셀프 메이크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3주 3주년 3주년 V LIVE 때 이런 걸 할 줄 모르고 아니, 근데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3주년이라고 꼭 더 특별하게 보낼 일도 있나? 왜냐면 하루하루 다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내일 일어나서 오늘은 3주년 하고 하루 된 기념일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더 우리의 일상을 좀 더 보여드리고 share하는 더 오늘은 그냥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맨이 형 그럼 똑같이 했잖아요 맞아 2주년 3주년 4주년 이렇게 될까 봐 맞아 근데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항상 2년은 V LIVE을 키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다 달라지는 거죠 점점점 1주년은 아아 하고 하고 끝났잖아요 2주년은 이야 여기까지 했다가 3주년은 에이 까지 온 거죠 100주년까지 가제 100주년이면 제 생각에 그때는 막 이렇게가 아니라 더 발전해서 막 악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지팡이 블링크 우리 마냥 생각이 더 발전해서 언니 막 이렇게 손 넣어서 악수를 그럴 수 있어 100년만 년 함께해 100년도 같이 있구나 100년도 왜 던졌어 마지막에 건강해지는 거지 1주일이 10년도 옛날에 1주일이 1주일이 2주일이 2주일이 1주일이 2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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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Like more like slowly? 아니 이거 설명해 주지 마, 여기서 그냥 끝내고 손들이 듣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빨리 딱 하고 끝낼게요 지수, 토르, 래빗, 킴 Okay, okay No more explaining that So swag at all I always want middle name, so My middle name is 토르, 래빗, okay? Okay So it's 지수, 토르, 래빗, 킴? Yes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면 안 돼 이건 지수인 것만 말해 No, 지수, 래빗 Can I call you turdor? Can I call you turdor? Why? Aggressive한 바람을 보이시네요 I don't want to call you rapid, okay? They're like 지수, 레이디, 킴? Lady, 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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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김 Why are you talking about? What's that bug behind you? What? No, it's nothing, okay? Guys, follow me Just shadow 봐봐 많이 늘었어 뽀뽀해달래 다 같이 시작! 난 우리끼리 뽀뽀하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끔찍... 너무 멀리 가서 뭐 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거 그냥 공개했으면 좀 큰데 왜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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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우리 둘의 그... 그 담겨있는 듯... 진짜... 추억, 추억 우리 담겨있는 듯 좀 그렇네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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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What's the most memorable event that happened in these three years? memorable event?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나, 1주년 우리 영화관에서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막 게임 같은 거 엄청 하고 지금 게임하자 pg 무슨 게임? 그래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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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چ, Fold, life,por, life,not, life 친구 중 오, 누가 갔어 쿠마 셋 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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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넷 제니 넷 제니 세니 너이 리사 셋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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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둘 지수 지수 로제 셋 지수 로제 로제 지수 하나 지수 최영 셋 재형 채형 채형 제니 하나 제니 로제 넷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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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셋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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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셋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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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 둘 채영 채영 지수 하나 지수 탄남 셋 탄남 짜증 뭐라고? 제니 예뻐요 탄남 지요 탄남 지가 뭐야? 탄남 지요 탄남 지 역시 로제 씨 아쉽다 탄남 너무 어려워 벌칙 벌칙 네 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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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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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또 또 또 벌칙 댄스였어요 예 예 예 예 후라이팬 놀이 언제 쩍억 이러면서 엄청 비웃었어요 저기요 요새 그게 대세거든요 아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 뭐하고 놀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꿀잼인데 귀여워 그럼 뭐해 우리도 아직 저희는 마피아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은 후라이팬 놀이라고요 많이만 이거 안 되려나? 하나 해볼까? 출석구 게임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출석구 게임이 뭐야? 팅팅탱탱 게임이거든요? 팅팅탱탱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진짜 방금 보셨잖아요 출석구 놀이 해줘? 그게 뭐야? 이런 거 아니야? 제니 왔다 김제니 왔어 김제니 네 김지수 네 만오프 네 가슴 아이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봐요 어? 이게 뭐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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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던지는 거 같은데?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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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아 그게 주황이 주황이 주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 몰라 뭐라 모르는지 우리 각자의 그 팬 이름으로 할까 해볼까? 팅팅팅팅팅 알겠다. 지수를...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알아냈어요. 제니를 가르치면서 지수를 부르고 그러는 거래. 뭐라고? 제니를 가르치면서 지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제니인데 왜?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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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지수 지수!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그럼 로제 이런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럼 왜 약간 지수였잖아. 그러니까. 홍삼 게임? 홍삼 게임. 저 홍삼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맨날 먹으라 해가지고. 나 홍삼 맨날 먹는데? 그러니까. 탕수육 게임. 이건 알지? 자, 탕... 뭐야? 이거? 라운드 원. 얘네들. 하나 더. 대신 눈을 보세요,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게임인데, 돌아가면서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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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그럼 이렇게 해줘. 3주년, 3주년, 3주년. 시작! 3주년, 3주년, 3주, 년, 3.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한 점? 잘 깎아.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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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년, 3. 이게 좀 약간 위험한가? 그럼 다시.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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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푸스로? 마. 노푸스. 마. 노푸스. 노푸스. 마. 노푸스. 마. 노푸스. 노푸스. 잘하는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노푸스. 마. 노푸스. 왜 들렸다? 라운드 원의 승자는, 라운드 원의 승자는 로제입니다. 탈람비. 탈람쥐. 저희는 탈람쥐로 하겠습니다. 탈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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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탈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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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가 나 탈람쥐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금방 하얘졌어. 힌람쥐로 한 번 해줄게. 고마워요. 힌람쥐 한 번 해주세요. 진짜 긴장한 자신감은 보이시는데, 이렇게 이래?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흰색 입고 왔잖아요. 이거에 대칭해서 제가 좀 타보이는 거예요. 저는 좋은 의미로 꺼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좋아요. 이제 너랑 탈람쥐. 탈람쥐 해야 돼. 그러면 블링크. 이 마지막 게임 블링크는 끝내보겠습니다. 시작. 너부터. 눈치 게임 같았어, 방금. 시작. 바로 아름다운거 . 네, 맞습니다 아, 내 손이 부러지고 있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저희가 진 걸로 하신다 나 방금 저 지금 완전 알려드리기 나 진짜 어떤 다른 세계에 약간 다 나온 것 같았어 오늘의 승자는 로제시! 저예요? 승자가 폐자네 승자가 폐자잖아 We know in Loser 근데 영어로 하니까 너무 심하다 말이 아니야, 인사야, 너 폐자지, 로제가 아니야 폐자자, 폐자자 폐배? 응, 오케이, 폐배 이 칼로 커튼 칼로 까먹어버렸네 당신 뒤에 있는 다리 정리 왜 그래요, 저희한테 이번엔 다른 것도 없잖아, 영어로 저에이 유럽, 아스트레일리아, 미국, 중국, 한국, 한국, 그리고 그 날과 영국으로 돌아올게요. 그 날과 영국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어때요? 시인 같았어요? 아, 나 왕이! 네. 아니, 멋있었어. 아, 그래요? 언니도 해봐. 한 번만. 곱하기 블랙홀. 대박! 마이크! 마이크 드롭! 블랙 곱하기 블랙홀 제가 제 카운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 포기할게요 사랑해요 이런 건 제일 싫어 포기할게요 사랑해요 패배자, 두 번째 패배자야 세 번째 패배자야 뭘 틀렸지 이사야 빨리 네? 너 우리 싫어해? 태국어로 해봐 나중에 블링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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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어로 하면 우리 옆으로 할 수도 있어 한국어로 해 블링크가 알려줄 거야 걱정마 나 한국어로 궁금해 일단 이 언니는 처음 우리 친중이 처음 봤던 언니이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뭐 힘든 거나 가르쳐 줄 때도 엄청 진짜 영어? 진짜 영어? 아니 아니 만들었어 뭔가 그럴 거야? 아니? 깜짝이야 눈물 흘리면 크라운 바로 간다 오늘은 안 쳐줘 조심해 아니 이 사람 한국어를 계속 해줘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언니가 저를 뭔가 막 노래 가르쳐 줄 때도 많았고 막 이렇게 막 알려주고 사생활 어떻게 너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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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오고 나서 말 좀 많이 하기 싫은 팠죠 말을 가르친 건 너냐 근데 저는 그때 막내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채영이가 들어왔을 때는 딱 뭔가 딱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뭔가 정말 나랑 나의 쌍둥이 같다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쌍둥이 같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렇게 잘 맞는 잘 뭐지? 맞는 친구 친구 이걸 너무 감사하다고 복 받는 것 같습니다 감동했어 맞아 감동이었다 오 복 복덩이 너가 그 복이냐? 오 감동 자 마지막 감동했어 진짜 저요? 네 아니 언니 갑자기 아이디어 봐봐요 여기서 영어로 시적인 거 여기서 마이트롭 터뜨리고 여기서 진심은 이미 공개됐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겠나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다 앞에 보고 있자 노래를 하나 불러주세요 시작 아 저는 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멋진 세 멤버가 이렇게 한자리 한자리를 이렇게 잡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서로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레고들처럼 이런 레고들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레고피스가 부족하면 다시 자기가 그 레고피스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있고 살아가는 사이여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 뭐야 누가 시작했어 케이크 먹을래 언니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시작했어 언니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포기한다고 그리고 블링크도 저희한테 한 마디씩 써주세요 네 저희가 볼게요 시작 제가 볼게요 어? 나도 나도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이제 쿠마야 너 너무 미안한데 너 너무 덥다 저기 에어컨 있는 데로 가 자 이제 한 번씩 가까이서 인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2점입니다 안녕하세요 4.8점입니다 안녕하세요 4.2점입니다 3.2야 발음 제대로 해줘 블링크 캡처 타입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주년 에브리바디 새 3주년 치즈 만오풀 치즈 에브리바디 만오풀 치즈 에브리바디 만오풀 에브리바디 만오풀 여러분 3년이랑 시간 동안 같이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기 저기 잠시만요 저 오늘 눈썹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색 줬잖아요 언니 저는 이 눈매가 이걸 다 같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놀랍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귀여운 다닥다닥 붙은 얼굴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고맙고 앞으로도 네 만 년 동안 함께 합시다 이름 너무 잘 줬다 블랙핑크랑 블링크 그니까 딱 봐도 누가 들어도 우리는 한 커플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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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블랙핑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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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